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아이 눈에 비치면 꽤나 거대한 바다. 바닷가예요. 외로운 상남자의 길. 길고 긴 인생에서 엄지발가락 정도 시작한 이 아이의 인생. 계속 뛰네요.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사회 속에 멈춰있는 듯한 삶을 살지 말고 자유롭게, 조금 더 자유롭고 거대하게 자유를 사용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레종 분갈이 하고요. 구독자님들과 오늘은 어떤 인생의 농장을 가볼까요? 요즘 분갈이 할 때 제 경우, 건프로의 경우입니다. 뿌리에 물을 주고 분갈이 하고 있어요. 바쁘게,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요즘은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힐링하면서 다육이 영상 봐주세요. 인생의 여행 가이드. 인생의 다육이 가이드가 되고 싶은 건프로 다육이. 이렇게 분갈이 하고요. 오늘은 과천으로 갑니다. 건프로 영상 보시면서 항상 따뜻한 마음의 위암받으시고 힐링하시면서 건강하세요. 지나간 청춘 떠올리는 힐링타임. 남의 해준밥이 최고죠? 과천 금은 다육농장. 다 함께 보시죠. 이런 아이들 좋아하시죠? 마디바. 이렇게 멋스럽고 보다 보면 쌍두도 있고 새두짜리도 있더라고요. 선선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을이 다육이 다육이 농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 기대되시죠? 워셔. 저렴한 아이죠? 금은 다육 대표님께서 건프로 농장에 촬영 왔다고 가격들을 많이 내려주고 계시네요. 아리랑.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랑. 원종환역 슈퍼클론. 사회 분위기가 조금 잠잠해지시면 꼭 매장에 방문해 주시길 추천드려요. 진짜 너무 근사한 마디바. 보고만 계셔도 행복하시다고요? 저도 그래요. 금은 다육 농장은 택배 가능한 매장입니다. 근사한 다육이들도 많은데 택배까지 가능한 과천에 있는 금은 다육. 최고의 조합이죠? 핑크 샴페인. 세계 최강 조합. 쌍두. 핑크 샴페인. 꽤나 거대하죠? 마디바. 드르렁 드르렁 쿨쿨 낮잠 자는 아이가 너무나 사랑쓰고 이쁜 것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한 마디바. 너무나 감성적이고 아름답죠. 언제나 현명한 다육이 쇼핑하시고요. 최고 다육이만 구입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애착이 가는 다육이는 무엇인가요? 자세한 주소와 정보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있어요. 라일락. 레드 에보니. 바쁜 하루가 끝나고 여유를 찾기 위해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즐겁게 다육이 영상 봐주세요. 오렌지 에보니. 샐러드볼 철화. 홍미인. 원종 방울복랑 금. 오렌지 마리아 철화. 본격적으로 다육이 시즌을 맞이하여 다육이 값이 오르기 전에 다육이들 구입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셔야 다육이를 구입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저렴한 다육이들이나 이런 다육이들, 고가의 다육이들도 판매하는, 세일즈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다육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농장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아니면 전화로 택배 주문해 주세요. TM 마리아 SP 금은 다육농장 010-6387-1905 6387-1905 택배 가능한 매장입니다. 마리아 금 마리아 야생마리아 프랭크 야생마리아 솜사탕같이 포근하고 너무 귀여운 허니핑크 물랑 루즈 물랑 루즈 물랑 루즈 일렉트라 아메스트로 마메스트로 마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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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돌기 마리아 새벽에 아침 운동하고 우리 땅꼬마 아침 먹이고 책도 읽히고 종이접기도 하고 이렇게 또 다육이 농장에 방문하니까 아주아주 재밌네요. 낮잠 잘 때만 귀엽죠? 누워 있을 때? 원종 에보니 루시아 슈퍼클론 오늘 아침에 또 이쁘게 물든 다육이들 보면서 집에서 힐링하다가 나왔는데 농장에 오니까 또 더 이쁜 아이들이 있으니까 집에 있어도 이렇게 농장 와서 보면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사고 싶다. 매일매일 다육이 사는 컴프로 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지방에서 따끈따끈하게 농장에서 도착한 아이들이에요. 아직 이름표 정리가 안 돼서 건프로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촬영했어요. 농장 주소는요.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33-1번지 010-6387-1905 문의해 주세요. 택배 가능한 매장입니다. 건프로 다육이 보실 때 준비물 뭐예요? 메모지와 펜이요. 다육이 이름 메모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리하시기도 편하고 다육이 영상 보시면 홀딱 반해가지고 이름 잊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원종 샴페인 이렇게 큰 거대한 샴페인이랑 샬롯, 멀로 이런 아이들 보면 건프로 또 눈이 홀딱 반하잖아요. 워워 워워 마음을 다시려야 돼요. 오늘도 또 사야 하나? 모노캐로티스 복륜금 맵이나 금 맵이나 금 핑크핑크 샴페인 레이디 립 레이디 립은 이렇게 생겼대요. 너무 아름답죠? 서든 벨 얼굴이 이렇게 어떤 잡지 표지의 한 장면 같아요. 서든 벨 맵이나 금 엘리자베스 금 금은 다육농장 금은 다육농장 금은 다육농장 건프로가 다짜고짜 농장 방문해서 촬영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택배 가능한 매장, 그렇게 택배 가능한 매장 찾으셨잖아요. 구경해보시고 구입도 하시고, 다육이 보시면서 힐링도 많이 하세요. 이 가을 인기 몰이 중이죠? 페리도트, 장마 끝나고서 찾는 분들이 아주아주 많아요. 페리도트 건프로가 사랑하는 귀여운 홍포도 황진이 오페라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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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인기 몰이 중이죠? 황진이 오페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금은 다육농장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언프로 다육이 영상 잘 기억하셨다가 다육이 농장에 다육이 구입하러 가셨을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같은 이름 아래 똑같은 다육이도 없고 금액도 비슷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육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농장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언프로의 진심을 다해 과천 금은 다육농장 촬영했고요. 여러분들 엄지척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농장 한켠에서 이렇게 이쁜 아가아가한 아이들이 또 자라고 있더라고요. 무궁무진한 금은 다육농장 택배 주문하세요. 경기도 과천에 있는 다육농장 금은 다육농장 소개 오늘은 마치고요. 여러분 즐겁고 지혜로운 다육이 쇼핑하시면서 즐겁게 다육 생활하세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물론 구입하시지 않아도 다육이 보시면서 힐링되고 기쁘다 기쁘다 해주시면 아주 좋죠. 이렇게 라울 대품만 봐도 힐링되잖아요. 향기나는 다육이 라울 오구오구 신나게 뛰더니 잘 잤어? 이제 집으로 고고 원종 애보니 분갈이도 하고요. 건프로의 농장 방문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하 호호 깔깔대는 땅꼬마와 건프로의 다육이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